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앤입니다. 오늘 생년식의 본명을 위해 알차인데, 이 자넨에 에스터! 업데이트 기다려주세요 어, 말리네! 좋다, 좋아 좋다, 좋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리와. The brave and beautiful queen. The brave and beautiful queen, Esther. Esther was the queen of Persia. Even her husband, King Xerxes, didn't know her secret. Esther was Jewish. Esther's cousin, Mordecai, worked at the palace and looked out for her. Mordecai, Mordecai, worked at the palace and looked out for her. Esther's cousin, Esterica named Mordecai himself in the palace. Esther's cousin, Mordecai was born in a palace. 어떤 왕국에 살았어요. 여왕이에요. 근데 원래부터는 이 왕국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 왕국 나라 사람이 아니어서 이걸 들추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비밀로 하고 있어요. 모데카 같은 데 이름이 여기는 에스터 삼촌인데 앱스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뭐하나. 쉼. come from here. Xerxes advisor Haman. got a great reward. He was very proud. Everyone except Mordecai bowed down to him Haman was insulted. He vowed to kill Mordecai and all the Jews. 근데 갑자기 하마니아는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여왕보다는 더 낮아요. 왜 높으냐면 왕한테 엄청나게 좋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라고 하마니이 말했어요. 근데 모데카는 안 했어요. 그래서 하마니이 살아서 이 나라사람을 이 사람의 줄이라고 할 거라고 계획을 해왔어요. 그다음에 또 이 사람 모데카는 이 왕국 나라가 아니죠. 모데카는 다른 나라사람이죠. 그래서 이 나라사람도 다 죽이기로 했어요. 정말 나쁘죠 하마니.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하래. 그 나라사람이 살아서 범죄 hair 범죄 hair 범죄 Marketing 범죄 소리도 범죄 요 Mordecai was terrified and sent a message to Queen Esther. Mordecai was terrified and the person who died of the Doctor. Mordecai died in the United States. Mordecai's death, and купing the whole world. Mordecai died in the United States. 다 죽이라고 했어요. 이 나라는 위험하다고 그래서 왕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모델카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어서 여왕 에스터에 대발했어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2분 rund feminine 4분 만 gimbal Card Will Day change the king's mind said Mordechai if I go to him without his invitation he can have me killed Esther replied perhaps you were made queen just for this moment said Mordechai Blable 어허 1분eken 1분정도 2분정도 2분정도 aze 흐흐흪 흱 Gray 그래서 모레카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했냐면 에스터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나라들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왜 당신을 이렇게 여왕으로 만들게 하세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왕이죠 롱고방 꺼줘 에스터 브레이블리에 그리기 그래서 여왕은 왕한테 그냥 가면 안 되는데 그냥 용기를 내서 갔어요 이 날 살리기 위해서 이 에스터가 이 날 사람이에요 다른 날 이 왕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용기를 내어 갔어요 근데 왕은 아흔답게 보면서 그냥 좋아했어요 막 화내지 않고 그래서 에스터는 막 혜민이 주시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죽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하만이랑 같이 장르를 먹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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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해맨은 모데카를 죽이기 위해서 모텔을 죽이는 걸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편지가 왔어요 어 하만이랑 같이 저녁씩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죽을 수 없으려 엘터는 죽을려고 그 이유가 엘터는 죽을 때 그 이유가 이래서 그 이유는 엘터는 죽을 때 엘터는 죽을 때 엘터는 죽을 때 그렇게 말할 때 내 뱉이 제동이 그래서 저녁 식사를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터가 용계되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나라 사람이랑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 사람은 헤맨이에요 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마니 만들 이 모델카를 죽이려고 한 이 죽이려고 하는 것에 하마니한테 하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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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해가 있는 것에 있었던 갈로스에 구입을 닫고 모델카이 그래 그래서 에스터 그 주의가 saved 그래 그래 그래서 이 라라 사운드는 안전했고 그 다음에 화면은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또 이 라라 사운드는 진짜 엄청나게 용감하고 예쁜 여왕이네요 여왕이 어디있냐 동시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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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간다